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 보세요 니고데마에게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 거듭나야 되겠다 자기는 구제를 많이 하고 돈 많아서 자성하니까 자기는 거듭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계산하고 살았어 니고데마는 그런데 예수께서 천내리가 당신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자유심 얼마나 구겼을까 그러니까 니고데마가 하는 말이 안 읽고 와서 더러워서 나온 말이 아니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걸 몰라서 물어보느냐 그걸 비꼬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치를 쭉 설명했어요 니고데마는 아 이게 이겁니다 저게 좋습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무슨 말씀까지 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잉져도 들여야 하리라는 말을 했어요 그것이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니고데마의 마음에 아 성령이 관통하니까 아 이게 그 말이구나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 되겠구나 그래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니고데마는요 3년 동안 성경책 가지고 교회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교인인 줄 몰랐어요 아무도 그러나 속에서는 자국자국 교인이 되었어요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여기만이 아니라 전체 교인 가운데 캬베츠 같은 교인이 있고 호배추 같은 교인이 있어요 캬베츠는요 어떤 자리를 떼긋떼긋떼긋 굴려가면서 호배추는요 또 몇 개도 고대로 또 몇 개도 그래 그게 뭐예요 속이 꽉 찼어 어떤 신앙은 꽉 찬 신앙이 안 이게 맞아 꽉 찬 고초리 호배추는 뭐예요 아주 호대가 좋아 아유 이거 좋겠다 사다가 질척하려고 가운데 딱 이런 꼬개기 고갱이 나오면 긴장돼야 안 돼 호대는 멀쩡한데 속을 켜보니까 고갱이가 있어 성질 부리고 교회 있어 제 마음대로 안 되면 성질 부리고 호배추 같은 신앙 가지고 안 됩니다 캬베츠 같은 니구대문은 골게 굳었어 근데 그걸 빌리비 봐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되냐 금패치다는 사람인데 저래 근데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식당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중에 제자들을 건너서 다 도망갔어요 군중들은 침뱉고 까불고 때리고 다시 쓰고 온갖 욕을 다하고 근데 그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어디선가 군중을 헤쳐 비키셔 비키셔 모략 백근을 준비해가지고 예수의 시체 가득이 와요 껍질껍 달려온 사람이 니구대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던 사람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을 때 예수 믿는 줄도 몰랐던 니구대문가 나타났다 여러분 이 사실을 그 후에 빌리브 보면 야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변하나 그러면 누구도 변해야 돼 나도 변해야 돼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반대 빌리브 고개만 깨워 4장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누가 나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3절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리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지금 유대를 떠나서 갈리리로 가요 그런데 갈리리로 가는데 중간에 무슨 도시가 나오는가 하면 사마리아가 나와 그런데 사마리아까지는 출발해서 사마리아까지는 32km예요 여러분 32km 되는데 거기를 꼭 통행하여야 하기는 지나 영어성경에 M2 안 가면 안 돼 거기 꼭 가야 그런데 거기 도착하고 보니까 몇이예요 6절 거기 또 야곱에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내가 성경의 시간을 지금 시간으로 바꾸리면 6시간만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몇 시예요 12시에 그러면 32km를 다 가가지고 보니까 12시만 떠난 건 몇 시쯤 떠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2km만 4분이 30 80이야 80일을 가서 12시만 몇 시쯤 떠났을 것 같아요 새벽에 떠났을 거나 그렇죠 한 7시간이나 8시간 걸렸을 거야 그러면 대 새벽부터 떠나 제자들이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눈 비비고 아니 어디 간대 거기서 딱 나와 꽁지락꽁지락 거기서 깎아가지고 딱 한 눈을 두신데 얼마나 배가 고파 몸부만 하고 예수께서 이렇게 보니까 물음이 있는데 들이박이 없어 더 목말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마리아촌에 가서 뭐 먹을 것 좀 사오라고 보면서 유대사람하고 사마리아사람하고 상중을 하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누가 안 해 근데 오늘따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12시쯤에 누가 나와야 사마리아 여자가 물들 동일은 이고 근데 동일은 이면은 보통 이렇게 방끗하게 이어야지 그렇게 근데 여기다 이면서 흔들흔들흔들 물동에 이고 오는 꼴을 버린다고 살만해 어떤 여자인지 살만해 그래서 여기다 이거 뭐 흥거름거름 하다가 거기다 놓고서는 다 물을 끼고 이제 이고 가려고 하는데 아주머니 그러니까 어머나 보니까 유대 남자야 얼마나 기분이 아팠을까 여보쌔 물 달라고 그러는데 여보쌔 유대 남자가 인기청결한 거 하고 있어야지 응큼하게 시니 얼마나 쏴고 예수님이 망신을 당하면서 아주머니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기분이 나쁜데 물 줄 많이 없어 그냥 가려고 그래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는 물길로 올 필요 없다 목마르지 야 다시는 물길로 올 필요 없다 요만의 쥐가 먼저 챙겨요 여러분 물길로 오는 건 보통 시골소 언제 길로 와요 아침이 되게 길어서 그거 가지고 밭에서 내려서 읽고 내보내야지 그럼 12시에 물길로 오는 여자는 어떤 여자야 참 여러분 이 여자는 가슴 맺힌 안 맺힌 여자입니다 아침에 일찍 물길로 갔어요 전에 가면은 여자들이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아니 지난번에 그 남자 어떤 남자야 뭐 찍고 까부르는 얘기 우물가에서 다 깨져 그러니까 여자들의 그 얘기가 듣기 싫으니까 이젠 물길로 가야되네 이렇게 내나가고 어머나 저 여우같은 여자 있네 그리고 돌었더라 돌었나라고 이따 내나가고 어휴 저 개태웅아 또 있네 그래가지고 사람 있나 없나 그거 확인하다가 열두시가 되니까 다 들여나가고 없어 이젠 내 세상이다 그리고 다 콩나라를 부르고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래서 물길로 가는데 유대 남자가 물달러 안 하고 인기척도 안 하고 그래서 쏴 붙이고 근데 예수께서 아주머니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는 목말르지 않아 물길로 어떻게 하면 물길로 올 필요가 없어요 우물가에 어떻게 하면 물길로 올 필요가 없어 목마르지 않는지 아니다 집에 하수도 상수도 아주머니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가운데는 야 이 양반이 우리집에 껌푸를 해주는가 보다 그거 있잖아 쭉쭉쭉쭉쭉 꽁쭉 꽁쭉쭉 꽁쭉쭉 그러면 또 바가지에다 물 부어가지고 쭉쭉쭉쭉 쭉쭉쭉 올라오잖아 여러분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길로 올 필요가 없다 그래 내가 물 한번 기르려고 하면 그렇게 사람들 눈치 보고 있나 없나 그 내다보고 또 돌아다 내다보고 얼마나 틀린지만 그래서 우리집으로만 아가씨 그 물 좀 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물 줄 테니까 물 줄 테니까 내 남편 되보라 여러분 생전 아니지도 못하는 유대 남자에게 내 과거에 대해서 말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싸 붙이기로 저 남자 없어요 남편 없어요 그런 거 끝날 줄 알았더니 예수님 뭐라고 당신 전에 다섯이 있어서 지금 있는 남편도 아냐 하 이 여자가 말해요 내가 놀아난 남자의 수까지 아는 이 사람이 누구야 내가 놀아난 남자의 수까지 파악하고 있는 이 남자가 갑자기 아무리 빙빙 도는 거 벌썩 죽지 않고 싶어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태평신에 이렇게 우물까지 나왔다 그 장면을 목격할 때 얼마나 놀랬을까 그래서 이 여자는 도망가고 싶어 그래서 도망가는 막 도망가는 게 뭔가면 야 이 회화를 바꾸자 그래서 아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면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렸는데 어디서 예배 드린 게 좋습니까 예배 분제도 싹 걸려서 성경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서 예배 드려라 여기서 하라 그러지 않고 예배는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신령과 신경 피계낼 게 없어 이 여자가 도망쳐야 되는데 도망칠 수가 예수께서 말씀하시게 내가 주는 물을 놓으면 꼭 마르지 않는다 다시는 물을 길러올 필요 그때 여자가 깨달은 것은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아 내가요 선지자가 온다고 예언을 했는데 선지자가 오면 내가 소아픈 그 얘기를 다 하겠습니다 가슴 아프고 한대친 얘기도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오늘 너와 얘기하면 내가 그러다 우물가에서 잠시 만났던 그 남자가 선지자라니 그것이 바로 구세주라니 이걸 발견하든마다 여자가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막 들어가 그때 누가 왔어요 그 동네에 들어가기 전에 누가 왔어 제자들이 왔어 다 봤어 빌립도 봤어 어머나 저런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말하더니 물덩이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그래 근데 빌립의 마음 가운데는 뭐예요 그게 믿어지질 않아요 빌립의 제자인데 그런데 불신자는 회개하고 예수의 안으로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서 오래 믿던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바꿔두는가 똑같은 이 제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꼴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그 장면을 보면서 빌립이 뭐라고 아 나는 왜 저렇게 안되나 나는 왜 안되나 요한복음 5장에 요한복음 5장에 요한복음 5장에 누가 나옵니까 제가 어제 잠깐 동안 말씀드렸죠 베데스다 양문 곁에 누가 나와요 38년 된 환자가 나옵니다 안정명이에요 생전 걸어보지 못해서 그런데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앉은 뱅이가 말해요 대게 누구신지 모르지만 저도 추구하다 띵게 아니라 나서부터 걷지 못합니다 이해 안됩니다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 빌립이 이상하다 저게 쇼였나 어떻게 어떻게 걷지 자기가 제자녀석 그게 받아들이질 내가 교회 목사이면서 신자만 믿고 장로이면서 신자만 높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신자를 순서하게 받아들이는데 목사 장로 칩사 안 받아들여 이론적으로는 바삭하게 아래서 여기 받아들이지가 그래서요 머리하고 가슴하고 여기 길이가 얼마나 돼요 사람 따라서 좀 달라지면 몇 센치나 될 것 같아 보통 다 30센치 요 30센치 내려놓는데 10년도 걸리고 20년도 걸려 여기는 바삭하게 새 천사의 기별이 뭐고 2300조약까지 안 내놔 요리 안내놔 요 30센치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줄은 누가 알았어요 언제 아느냐 여러분 여러분